이불만 나오게 하면 돼 왜 이렇게 바람이 있구나 내가 내 아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밑에서 하는 거 아니야? Hi Hi 다원 안녕 얘들아 안녕 재윤이 형이 아침부터 형이랑 찍은 거다 이거는 근데 댓글이 좀 천천히 올라와서 아가들 오늘 뭐해? 저희 그 유니버스 시상식 네 근데 유니버스는 엄청 빨리 올라오지 당니버스 대통령과 함께 나왔습니다 I'm President 김인공?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나 밥 먹어야지 나는 식단 먹었지 야 야 그만해라 야 니 이거 바지 이거 뗀다 안녕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여기까지 나와주시다 저희 오늘 저희 오늘 근데 얘기해도 되나? 그치 괜찮지 저희 오늘 그 연말 특집 어떤 예능 촬영이 있어서 같이 왔는데 상혁이랑 같이 촬영을 왔고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 가까웠는데 시간이 좀 텀이 생겨서 맞아요 잠깐 인사하려고 왔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SF9 네 우리 SF9 그리고 SF9 유니버스 애플리케이션 우리 둘 거만 해달라 둘 거 Just two of us Just two of us 너무 잘생겨요 계속 잘생겨지도록 고마워요 고마워요 노력할게요 유지하기 좀 힘들긴 한데 둘이 사귀냐고요? 저희는 사귀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 사이예요 저희 부부입니다 부부젤라입니다 저희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이게 스케줄이거든요 저희 이게 스케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따 7시 반에 인성 기부 VF로 하니까요 많은 관심 그래도 해라 근데 나 진짜 같이 나 진짜 같이 할 거고 나 이따 그것도 하기로 했어 그거 한번 듀엣 하는 거 어 어 스윙잇박스? 더블 트래블 그거 하기로 했어 더블 트러블 더블 트러블 아 트래블은 축구야 더블 트러블 안녕하세요 무리뉴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체티노입니다 포체티노 아시나? 아시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 아르헨티나의 PSG 출신 아르헨티나 감독 포트넘 감독도 했었고 뭐 이렇게 된걸 야이렇게 된걸 지금 너무 형 잘생기게 나오는걸? 지금 너무 형 잘생기게 나오는걸? 안녕하세요 여긴 일산입니다 여기 일산 맞아요 안녕하세요 마산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산이에요 이거 가렸으니까 나가도 되지 당연하지 이거 가렸어 아구찜 먹고싶어요? 아구찜 먹고싶어요? 어 일산 아 이거 일산 사세요? 일산 로운운 안녕 안녕하세요 로운운 안녕하세요 로운운 저는 로운운 내일 MBC 소프 오프라 아니 소프 오프라 그 이름은 뭐지? 킹스 어펙션? 킹스 어펙션 맞아 네 귀여워 이쁜 홍이 일산의 자랑 다워 이성 오빠 뽀뽀하고싶다 아 달달해 이렇게 3시까지 하면 웃기겠다 아 이렇게 4시까지 하기로 했고요 4시에 촬영 들어가기로 했어요 저희 밥 시킬까요? 저희 스태프분들 밥 뭐 드실래요? 밥 먹읍시다 우리 어 안 드신대요 대화동 디카프리오래 너 안녕하세요 대화동입니다 대화동 디카프리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이제 우리 인사할까요? 그래 아 저희 그냥 잠깐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려고 켰고 그 너가 하면 돼요 오늘 재밌게 잘하고 올게요 맞아요 오늘 진짜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잠깐 켠 거긴 한데 너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 저희 녹화 오린티아나 코웨이 티키타카 저는 이제 저희 재밌게 하고 오겠고요 어 SF9 인성나원의 오늘 만담 토크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저장할까요? 어 이거 근데 너무 짧아서 사실 뭐 안 해도 돼요 네 아무튼 갈게요 이제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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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